작년에 좀 좋았던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주식들을 올해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다. 주가도 생각보다 시장 평균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올해 유망 주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언론사나 각종 그런 플랫폼에서도 투자자들의 관심사를 반영을 해서 이런 컨텐츠를 많이 제시를 하죠. 그래서 2024년 유망 주식, 유망 업종 과연 무엇이 될 것이냐 그런 기사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작년에 좀 좋았던 반도체라든지 AI라든지 그런 주식들을 올해 탑픽으로 꼽고 있습니다. 로봇도 여기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과연 연초에 유망하다고 밝힌 그런 주식들 1년간 정말 그대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양호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익증가 기대 업종과 이익증가 기대년도의 주가 상승률 상관관계를 나타낸 표인데요. 좀 더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연초에 섹터별 예상 영업이 증가율과 실제 당해년도 해당 섹터의 주가 상승률을 이렇게 2002년부터 2023년까지 매트릭스 차트에 나타난 그래프입니다. 뭐 이런 거죠. 2023년이라고 한다면 2023년 1월 2일 날 1월 1일은 쉬는 날이죠. 1월 2일 그 시점에 증권사별로 업종별 예상 영업이 컨센서스 이 증가율이 다 나오잖아요. 그 증가율과 실제로 2023년에 해당 업종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런 것들을 Y축, X축 매트릭스 차트에 나타낸 표입니다. 한 20년치를 그래서 봤더니 점이 보시면 이렇게 그냥 찍혀있죠. 만약에 연초에 이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했던 업종이 실제로 그 당해년도에 주가 상승률이 높았다라는 결과값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점들이 여기 이렇게 쭉 정률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딱히 의미가 없게 여기 한 곳에 뭉쳐져 있고요. 이걸 가지고 추세선을 그어보면 보시다시피 약간 누운 그래프로 나옵니다. 그리고 통계학적으로 상관계수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0.04가 나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개의 값이 의미가 있으려면 상관계수가 1이 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연초에 좋다고 한 주식들이 실제로 그 당해년도에 주가가 좋은 적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컨센서스 상위 업종 하위 업종이 실제 1년간의 주가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본 그래프입니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치를 가지고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컨센서스 상위 10개 업종 하위 10개 업종을 비교해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상위 10개 업종은 1년간 8% 반면에 하위 업종 같은 경우에 1년간 10%였습니다. 승률을 비교해보면 상위 10개 업종의 승률 즉 상승 비율이죠. 55% 하위 10개 업종의 승률은 73%로 나왔어요. 오히려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그런 주식들이 더 많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모수를 좀 더 줄여서 상위 탑5 하위 탑5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은 더 도드라지게 나왔는데 상위 5개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 주가 상승률이 7% 하위 5개 업종은 11%로 나왔습니다. 하위 10개 상위 10개보다 하위 5개 상위 5개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 더 도드라졌다. 오히려 하위가 더 잘 나왔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붉은색 네모로 빡스친 연도가 있죠. 이 연도가 무엇이냐면 컨센서스 상위 업종이 하위 업종보다 주가 상승률, 주가 퍼포먼스가 훨씬 더 잘 나왔던 연도입니다. 이걸 제외하고는 거의 다 컨센서스 하위 기업들이 주가 상승률이 더 좋았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바로 대세 상승기였습니다. 2005년, 2007년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엄청난 경제 성장률이 나오면서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대세 상승기였고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미 강세장이라고 하죠. 이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코스피 레벨이 한 2100에서 2600까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중심으로 달렸던 장세입니다. 그리고 2020년은 다들 너무나 잘 아시죠? 바로 코로나 강세장. 코스피가 1400까지 밀렸다가 무려 3000까지 상승한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시가 좋을 때는 컨센서스 하위보다 컨센서스 상위의 주가 상승률이 좋다. 이거는 생각해보면 대략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엄청나게 좋거나 아니면 시장의 유동성을 엄청나게 공급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이 훨씬 더 주가가 잘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은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대세 상승장은 힘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두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경기가 엄청나게 좋거나 두 번째가 연준이나 정부에서 엄청나게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매크로 상황을 본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확실히 작년보다 올해의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경착륙은 아니라 연착륙이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금융정책 완화 차원에서 보면 금리가 내려가긴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대차 대조표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완화 스탠스로 확 돌아선 그런 느낌 아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봤을 때 대세 상승장은 좀 힘들고 약간 상당히 열려있는 박스권 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 컨센서스 상위 연초에 이런 기대감이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주식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는 컨센서스 하위 이쪽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이 빗나가느냐? 사실 빗나갔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은 주가를 맞추는 직업이 아니라 얼마나 해당 업종의 업황이 좋아지는지 이익이 좋아지는지 그런 것들을 맞추는 직업입니다.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랑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주가가 선반영해요. 반도체가 대표적이죠.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3분기까지 실력이 안 좋았어요. 작년 4분기부터 점점 턴 어라운드 한다. 그런 기대감이 있었죠? 하지만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 하반기에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만큼 주가는 선행성이 강하다라는 측면에서 현재 컨센서스 상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그 부분을 선반영할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오히려 하위 기업에 주목을 해보자 라는 취지입니다. 이번에 보여드릴 자료는 이익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뭐냐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전 업종을 연도별로 이익 증가율이 나올 거잖아요. 그 이익 증가율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된 그런 케이스를 다 모아가지고 다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T라고 나와 있는데 이 T가 뭐냐면 바로 이익이 처음 증가하는 연도입니다. 그 처음 증가하는 연도의 평균 이익 증가율이 224%였다는 거예요. T-1은 뭐예요? 이익이 처음 증가하는 연도의 바로 전 연도죠. 이익이 감소했던 그런 연도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T-1은 이익 증가 2차 년도, T-2는 이익 증가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업종의 케이스를 봤을 때 보통 한 2년 이상 이익 증가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4년, 5년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값을 평균 낸 그런 그래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밑에는 똑같이 제가 위치를 겹쳐서 보여드렸는데 같은 기간 해당 업종의 주가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 즉 이익이 좋아지는 첫 해,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35% 올랐습니다. 그 전년도, 오히려 이익이 감소하지만은 내년도에 뭔가 턴어라운드 기대감을 받아서 이 전년도에 3% 정도 주가가 올랐어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익 증가 2차 년도입니다.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도 평균적으로 109% 이익이 증가를 했는데 주가 상승률 1%밖에 안 돼요. 거의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뒤 이익 증가 3차, 4차, 5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거는 이익 증가 시 주가 상승 비율입니다. 앞서서 이익이 증가는 첫 해, 변곡점에는 평균적으로 주가가 35% 올랐다라고 했는데 이때는 상승 비율을 본 89%, 10종목 중에서 9종목은 주가가 올랐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 평균 주가 상승률이 1%라고 했는데 상승 비율은 43%, 즉 10종목 중에서 4종목만 올랐다. 오히려 6종목은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이익 증가하기 바로 전년도, 오히려 실적이 감소한 연도에는 반타작이거든요. 절반은 상승을 했는데 오히려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기업이 더 많았더라. 그래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성장주를 제외하고 대부분 다 시클리컬 기업입니다. 시클리컬이 2년은 좋았다가 2년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익 증가가 2년 이상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타이밍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시장에서 아, 이제 끝났구나. 이제 경기 한사이 끝나서 내년부터는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익 증가, 2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가 상승한 기업보다는 하락한 기업이 많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석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살펴본 이런 데이터 값들을 반영을 해서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업종을 골라야 되느냐? 바로 컨센서스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기업들. 상위 업종보다는 하위 업종에 주목하는 것이 좋고요. 두 번째, 이익 증가와 주가 상승률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즉, 이익 증가가 2차 년도 이상 이어지는 작년에 좋았는데 올해로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설사 좋다 하더라도 주가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던지 아니면 오히려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런 케이스를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제외한 그런 걸로 한번 공통 분모를 추려보면요. 건설과 플랜트, 음식료, 인터넷 전자기기, 제약과 바이오가 상대적으로 컨센서스도 좀 낮고 작년에 이익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가도 생각보다 시장 평균보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좀 기회를 노려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컨텐츠를 작년에 담을 했었죠. 작년 이맘때 했었는데 그때 제가 타픽으로 꼽은 게 반도체였습니다. 반도체가 실적도 좋지 않았고 2013년 컨센서스도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주가도 별로 안 좋았죠. 그래서 2013년에는 상당히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한 50% 이상 올랐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여기저기에서 반도체가 다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동의하긴 하지만 일단 다 좋다고 말하고 있고요. 이미 작년에 52%라는 주가 상승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 이상 좋아진다? 라고 보기에는 좀 위험할 것 같고 제 생각에 어느 정도 약간 좀 경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는 건설과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2013년에 영업이익 증가율이 7%였습니다. 10% 미만은 사실상 영업이익 증가했다고 보기에 애매한 그런 구석이 있고요. 2024년 같은 경우에도 9%만 증가할 것이다. 컨센서스 순위를 매겨보면 하위권에 속합니다. 주가도 별로 안 좋았죠. 하지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PF 부실 문제가 여전히 리스크로 남아있고 아직까지 뭔가 실적이 좋아진다는 뚜렷한 기대감은 없어요. 바닥에서 약간 좀 강하게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구간이지 그리고 여전히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조건값에 부합을 해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익이 3% 감소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큰 기대가 없습니다. 주가도 별로 안 좋았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 원가가 높아지는 구간이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이 높아진 원가를 가격에 정가시켜서 실적이 올해 좋아지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인터넷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컨센서스 하위권에 속해요. 그리고 주가 상승률도 물론 18% 오르긴 했지만 작년에 코스피가 평균적으로 20% 올랐기 때문에 시장 평균에 미치지 못하죠.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기도 있고요. 제약과 바이오. 제약과 바이오도 작년에 6% 정도 실적이 좋아졌는데 올해 컨센서스 28% 이것도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가 퍼포먼스도 좋지 않죠. 제약바이오는 여기저기서 말을 하다시피 금리가 내려가는 구간에 드디어 한 3년 만에 뭔가 좀 볕이 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섹터입니다. 제약바이오라고 해도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니죠.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건강기능식품, 바이오, 동물의약품, 의약품, 인프라, 제약 이런 식으로 섹터가 크게 나눠질 수 있고요. 바이오로 나눈 그런 부분에서도 마이크로바이오옴, 바이오 마커, 바이오메터, 바이오 소재, 바이오 시밀러, 백신 상당히 세부 섹터가 분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 같은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이렇게 세부 섹터별로 어떤 의약품을 만드는지 어디에 속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한 기업이 존재하고 있다. 최근에 주목받는 알테용자인 같은 경우는 이런 플랫폼 기술을 활용을 해서 지금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내가 투자하는 기업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잘 살펴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살펴본 특정 분야로 나눠서 구성한 마인드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출간한 대한민국 산업 지도 개정판에 수록된 자료입니다. 2023년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출간한 지 1년 만에 개정판인 2024, 2025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펴낸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보강의 필요성입니다. 워낙 방대한 양을 다루다 보니까 몇몇 부분에서 이전 버전 같은 경우에 좀 소홀한 면이 있었어요. 전작에 비해서 어떤 부분을 보강을 했느냐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신 투자 포인트를 추가를 했습니다. 2023년에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채 GPT죠. AI가 우리 삶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관련된 섹터들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는 흐름을 보였는데 그런 부분들을 녹였고요. 대표적으로 반도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차전지 최신 트렌즈, 신재생에너지, 항공우주, 네옹시티 프로젝트 같은 그런 모멘텀도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우리가 투자함이 있어서 어떻게 접목을 시켜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보강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산업의 현황, 시장 규모, 성장성, 해당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 수치 등 이렇게 수치화된 정보를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그 결과 대상 기업은 2013년 11월 28일 기준으로 2423개로 전작보다 100곳이 늘었고요. 산업 분류는 27개, 세부 섹터는 179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좀 재밌는데 각 산업을 5개 항목으로 평가해서 투자 매력도를 측정한 방사형 그래프를 추가했습니다. 샘플을 보여드리면 만약에 화장품이라고 한다면 매출 성장률, 시장 규모, 이익 안정성, 고마진, 주주 환원율 이거 가지고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매겨서 여러분들이 해당 산업은 성장성이 어떻구나, 마진이 좋구나, 주주 환원율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봐서 투자 의사 결정을 하기 용이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사전 예약 구매 이벤트도 있는데요. 이 영상 설명란 그리고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글 폼 설문지 URL을 남겨드릴 겁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이 책을 구매를 해서 영수증에 인증을 하면 추첨을 통해서 2014년 6만 종목 50선 그 다음에 청룡 골드카드 10명, 스타벅스 1만원 쿠폰 30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선거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 대선이 가장 주목이 되는 이벤트죠. 그런 상황에서 변동성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업종을 잘 선별해서 섹터를 잘 선별해서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한민국 산업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신다면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는 그런 업종들 그런 업종들의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제일 잘 대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